김은경 혁신위원장 국제금감원 부원장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치욕스러웠다고 덧붙였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이름만 불렀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라고 불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함을 빼고 이름만으로 언급했습니다.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으로 흔들리자 대통령을 향해 거친 언사를 내뱉으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. 네, 그런데 치욕스러웠다는 말과는 다르게 본인만 3년의 임기를 다 채웠다. 다른 부원장들하고는 다르게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.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공개적으로 반박이 나왔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좀 솔직해져라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.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공직자라면 재직할 때의 대통령을 이름 석자만으로 부르지 않는 게 도리라며 망언으로 입장 곤란해지니 느닷없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. 금감원 부원장들이 통상 원장이 바뀌면 사표를 내는데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3년 임기를 다 채운 점도 꼬집었습니다.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김 위원장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폭력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. 어제는 인천에서 간담회가 있었고 오늘은 지금 춘천에서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 김은경 위원장이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몸을 숙였습니다. 네,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법치주의 위장 사기꾼이다. 누가 이런 말을 했나요? 코인 논란의 당사자죠. 김남국 의원입니다. 김 의원은 어젯밤 늦게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이어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정의, 법치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며 에둘러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. 네, 김 의원이 지금 의원직 제명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? 억울하다는 건가요, 본인이? 네,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는데요. 억울함을 여기에서 호소했습니다. 앞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는 김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을 이유로 제명을 권고했죠.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고 솔직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. 하지만 김 의원이 모친과 여동생의 코인 지갑을 활용해 차명 거래한 걸로 검찰이 의심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수사 상황이 김 의원 징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정치톡톡 이역근 기자였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overdue